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로젠택배의 KGB 택배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산은 지난달 31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인수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수 무산의 배경은 가격 조율 실패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농협이 택배시장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KGB 택배가 주판화를 튕겼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농협이 KGB 택배를 인수할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KGB 택배는 내부적으로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영업소 이탈도 예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택배사의 인수합병이 지연됨에 따라 상위권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CJ대한통운은 인수합병 이후 점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로직스틱스와 한진은 오는 5월과 7월 장지동 택배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부터 택배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급은 기존 대비 20에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